훈지필름 XE4는 플랫한 그립이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은 XE4의 기본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 성인 남성의 경우 그립감 확장을 위해서 MHG XE4 그립과 TRXE4 엄지 그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XE4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디킷으로도 출시되고 이렇게 엄지 그립과 그립이 포함되어 있는 키트로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립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공전을 통해서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립 사용 시에도 배터리 커버를 여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와 메모리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도브테일이 적용되어 있어서 삼각대 사용 시에도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손이 큰 성인 남성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TRXE4 엄지 그립이 있어서 카메라를 잡을 때에도 굉장히 안정된 그립감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